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번 섬진강 주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대한 수장공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부의 엄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혜 피해 책임을 지고 즉각 지역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섬진강 하류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급박류로 인한 재방붕괴 하천범란 등으로 인해 전남에서만 사망 11명, 이재민 5,090명, 주택 2,401동, 농경지 7,957헥타르 등 약 2,80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수혜 피해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자원봉사 등 피해 복구 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복구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 및 축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복구 속도까지 더딘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번 섬진강 하류 지역의 수혜 피해의 원인은 댐 관리의 부실 운영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 집중호우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한 물의 양은 당시 섬진강 댐이 초당 1,870톤, 주암댐이 1,000톤에 이른 기록적인 수치이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전국적인 호우특보를 사전에 예보했고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기상 상황을 통보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 방류 등의 사전 대응 조치 없이 담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전일 대비 4배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방류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방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치수보다는 이수에 치중하는 물관리 운영 방식에 있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남지역 다목적 댐에서 생활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지난 5년간 1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자칫 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방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현재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조절보다 다른 용도의 용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댐 운영을 하였다면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무방비로 방치한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수자원 관리와 댐 관리 운영에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합한 자기유산과 역할을 했는지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더욱 피해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 수혜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수혜 피해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객관적이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댐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자원 관리와 함께 근본적인 물 관리 이론화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500면 빈도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위험했던 순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태풍 무이파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삼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유입량이 있었고 그때도 삼진강댐의 홍수 조절 능력이 취약하고 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 물관리 대책 및 댐 운영은 과거 6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 부처 시스템 재정립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 전 부처 시스템 재정립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전 부처 시스템 재정립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Sylvia 감사합니다.